은행은 안 망해 돈 받기 쉬운 놈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거든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데 내 job이야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 도와준다 제가 주는 대본대로만 하면 돈 나옵니다 아니 저 어떻게 돈 빼먹히는 적이 없지 얘는 인간 잡지 않은 일을 인간 잡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 섹스하고 매너 있게 돈은 어차피 다 더러운 거야 그 더러운 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야 섹스하고 이런 거 할 줄 몰라? 몸 좀 다 좋지? 돈이 다 됐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합시다 일명 온라인 작업 대출 작업 끝나고 나면 저 이 바랍 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